제가 먼저 읽을게요. 질문 2. 언어 학습에 적합한 가수와 음악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나요? 언어 학습에 도움을 주는 가수와 음악을 선택할 때는 가사가 명확하고 너무 빠르지 않은 노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음이 명확한 가수는 어휘와 문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팝, 발라드, 어쿠스틱 같은 장르는 초보자에게 더 듣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즐길 수 있는 노래를 선택하는 것이며 이는 언어 학습의 동기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읽어주세요. 질문 2. 언어 학습에 적합한 가수와 음악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나요? 언어 학습에 도움을 주는 가수와 음악을 선택할 때는 가사가 언어 학습에 적합한 가수는 어휘와 문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 발라드, 그게 이제 between 10만여? 네, 네, 네 내가 아는 것은 자신이 즐길 수 있는 노래를 선택하는 것이며 이는 언어 학습의 정기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읽은 내용 이해했어요? 읽은 내용 어떤 내용을 쓰신지 알겠어요? 가수의 음악을 들으면 어휘, 문법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발음이 도움이 되는데 가사 뭔지 알아요? 가사는 가수야 알아요? 가수는 가수 가시는 가수 가수 가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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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노래, 노래, 노래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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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오랫동안 언어 공부하는 힘을 유지하는 게 도와줘요 이거 한국말로 한번 해보실래요? 네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학습의 적합한 음악과 가수를 선택할까요? 네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고쩍이냐 라지? 고쩍 도움이 언어 학습에 도움을 되기 위한 도움을 주는 고쩍이냐 라지? 고쩍이냐 라지? 네 하이 하세요 뭐죠? 하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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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세요 선택하세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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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가사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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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가사 노래 같은 말을 노래 노래 너무 빠르지 않은 노래가 들을 때 너무 빠르면 못 들어요 홍태네 홍태네 천천히 부르는 노래는 잘 들을 수 있어요 홍태네 홍태노이 홍태놀 노래 따라 부를 수 있어요 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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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부르다 따라 따라 부르다 태오 노래하다 티엥백 뭐예요 노래 노래하다 티엥백 뭐예요 노래할 수 있어요 노래 다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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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면 홍과 냥 외국 노래는 빠르면 노래 힘들어요 천천히 천천히 그러니까 홍과 냥 빠르지 않고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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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가사를 선택하세요 하이종 하이종 빠이핫 도로이 도장 마 홍과 냥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베트남 노래 들으려고 하면 홍과 냥 가사가 명확하고 빠르지 않은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면 도움이 돼요 오케이 다음에요 가수 가수가 목소리 사탕 바이름 바이름이 도장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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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딱 velocity onto 능력 바이름 반딱 바이름 바이름 어이 공법 문법 을 완성 받다 받뜫 도장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쉽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도움이 됩니다. 발음이 명확한 오해문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해하다. 이해하다는 것 같아요. 이해하다.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발음이 이해하다. 발음이 명확한 오해문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동료가. 쉽게 들어요. 쉽게 이해해요. 쉽게 이해해요. 쉽게 이해해요. 쉽게 이해해요. 쉽게 이해해요. người mới bắt đầu là 초보자. 아, 초보자를 위해서. 초보자을 위해서. 초보자을 위해서. 연ld의 모의 바다우. 성공or. 더 중요한 것. 아이나 하세요. 저 노래 노래. 좋아하는 노래를 고르세요. 노래는 고르세요. 오랫동안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힘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언어 공부하는 사람들 노래 좋아해요. 그래야 언어 잘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베트남어 진짜 잘하면 노래 쉽게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은 내 제양. 우리 그것은 노이팅베트 동약. 우리 그것은 압력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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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우리 노래는 언어에 되게 도움이 돼요. 압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타 알아요. 기타. 기타. 기타 알아. 라단. 네. 라단. 라단. 기타 치면 기타 소리 듣고 노래 떠올릴 수 있어요. 맞아요. 기타 연주하면 플레잉 기타. 기타 연주하면 기타 연주 소리 듣고 노래의 소리 떠올려요. 가사. 기타. 기타. 기타 랜다. 기타. 기타 치면 노래 떠올릴 수 있어요. 그게 뭐 의미하냐면 말 똑같아요. 베트남말 외국어 한국말 자꾸 공부하면 나중에 소리만 들어도 한국말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베트남어 열심히 하면 나중에 베트남 사람 막 무슨 얘기해도 고테 휴. 위엣 휴. 그거 똑같아요. 음악하고 기타 연주하는데 가사 생각나요. 바이 핫. 그거 비슷해요. 오케이. 지금은 베트남 노래. 지금 조금씩 듣고 있어요. 들어요? 네. 조금. 조금. 잘. 하지만 어려워요. 근데 도움이 돼요. 그렇죠? 네. 오케이. 예를 들어. 잠시만요. 아 이거 아니야. 비주. 네. 잠깐만요. 예를 들어. 저는 남부에서 매우 유명한 북과 당로 같은 베트남 가수를 좋아합니다. 그들이 음악을 듣는 것은 나에게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베트남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읽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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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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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특북? 당루? 당리어. 당리어. 아, 북은 알아요? 특북 알아요? 응, 특북. 아, 오케이. 이따가 한번 들어봐요. 이거 저기 하고 난 다음에, 팅백 하고 한번 들어봐요. 오케이. 네. 읽어, 팅백 읽어주세요. 베리우스 상상의 비디오를 부모님의 유명한 프리 entrepreneurs, 이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베리드의 유명한 영어는 북 decir, 즐기려는 세계가 control기. 베리드의 유명한 유명한 영어는 북-듬드드ód지에 있으신가요? MIE NAM NYE NYAK kuwaho KONQCHI JUG DOI ZYAI CHI MAKO HKITI ENGINANG TENGBEK kuwa min 비주, 예를 들면 되게 좋아해요 각각시 베트남 푹이나 당로 같은 베트남 가수를 좋아해요 아주 유명해요 MIE NAM 하면 남쪽이에요 코치민 내 이름은 남쪽? 호치민? 호치민 주로 호치민 얘냑 음악을 들으면, 그들의 음악을 들으면 공치맛곤, 맞아요? 문법 묵품, 콩팥, 공치 문법 뿐만 아니라 아, 오케이 제가 재밌어요 이거 엔터테인먼트 제가 즐거움? 즐거움? 네, 즐거움 뿐만 아니라 나의 베트남어 기능 개선을 해줄 수 있어요 이거는 녹화는, 이거 저작권 있으니까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노래 한번 찾아서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